떼어내 사랑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영안실에 안치된 한 남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눈을 뜨고 또 다른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깨어나지 마 남자는 결국 우주까지 경험하게 되는데요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펠트하임 박사의 상담 시간 상태가 온전치 못한 듯한 이 내담자의 이름은 리모 노바디 모든 기억을 가진 남자였죠 지금은 2092년 세포 재생술로 영혼에 가까운 수명을 얻은 신인류들은 자연 노화로 죽음을 앞둔 리모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의 기억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늠할 수 없도록 아무렇게나 뒤섞인 형태로 그를 찾아왔는데요 아내 앨리스 옆에서 눈을 뜬 리모 여느 때와 같은 일상에 안심하며 아이들을 깨우는데 그 순간 수상한 편지가 배달되고 곧 다른 차원의 기억이 끼어듭니다 이번에 그의 아내로 등장한 건 앨리스가 아닌 진 어리둥절한 리모의 눈에 한 사고 현장을 취재한 뉴스가 들어오고 기억은 다시 앨리스와 함께인 쪽으로 바뀝니다 그녀와의 처참한 최후를 보는 리모 이 모든 것이 거짓없는 리모 노바디의 기억입니다 리모의 기억을 다시 꺼내기 위해 최면을 시도하는 펠드아인 박사 그는 비로소 아주 태초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는데요 그곳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세상 아이들은 천사의 망각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잊은 채 지상으로 내려가지만 리모는 그 과정을 겪지 못합니다 덕분에 모든 기억을 그대로 지고 부모를 선택하게 된 리모 그들의 낭만적인 사연에 마음이 끌린 것이었는데요 그때 리모의 병실을 찾은 누군가 그는 리모를 인터뷰하러 온 기자였죠 리모는 인간의 삶이 유한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여러 개의 차원이 공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던 과거의 인간들 차원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고 여겨왔죠 그렇기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죠 마치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리모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일종의 예지능력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태어나기 전 천사에게서 망각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과였죠 정말로 발생한 사고 그러나 엄마는 이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리모 이혼을 결심한 엄마 아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이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이 사건 앞에서 리모의 차원은 여러 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차원에서는 엄마의 손을 붙잡는 반면 어떤 차원에서는 얌전히 아빠를 따라줘 끝없이 중첩되는 차원과 인생의 가능성들 엄마를 선택한 차원을 살펴봅시다 좀 과격하지만 반항하길 좋아하는 사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찾아온 안나 외톨이인 리모에게 다가와주는 착한 소녀였죠 그러나 지독한 사춘기에 시달리던 리모 모난 말을 내뱉어버리고 이 때문에 이 차원에서 둘은 완전히 어긋나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는 솔직한 선택을 하고 안나와의 사이는 부쩍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일까요 둘의 부모님이 재혼하면서 배 다른 남매가 되어버린 두 사람 그러나 이 위험한 관계는 계속됩니다 몇 번이고 들킬 위기를 넘기고 결국 안나와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지만 이 차원에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죠 한편 아빠를 따라간 또 다른 차원 니모는 아픈 아빠를 간호하고 홀로 소설을 쓰는 게 유일한 취미인 다소 우울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앞에 나타난 건 앨리스 그런 그녀가 마음에 걸리는 니모 불안해 보이긴 해도 사랑스러운 소녀인 앨리스를 좋아하게 되지만 이 차원에서 그녀는 전 남친 스테파노와 함께입니다 실연의 아픔에 분노의 질주를 하던 니모 그만 큰 사고로 당하는 게요 다른 차원은 어떨까요 용기 있게 고백해서 사랑을 쟁취하는가 했지만 니모는 분노의 질주 대신 다른 복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앨리스를 의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을 만나게 되고 이 복잡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허황된 다짐을 외치는 니모 그러나 무엇도 인생을 의미있게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박사의 말에 다시 떠오른 안나와의 차원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뜨거운 사랑도 나누지만 들켜버리고만 둘의 관계 그렇게 굳은 약속과 함께 내일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안나를 기다리는 니모 그러나 그 차원에서는 안나와 연신 어긋나고 마는데요 다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다행히 제외한 두 사람 그러나 못 본 시간만큼이나 혼란스러웠던 안나는 조금의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연락처를 공유받은 니모 그러나 때마침 내리는 비 때문에 모든 흔적을 놓치고 맙니다 한편 매번 실패했던 엘리스와의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기를 내어 사랑을 쟁취한 니모 굿날 결혼까지 꼬리나는데 그러나 모든 쉬운 게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감정이 불안정했던 엘리스 그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니모는 가정과 행복을 잃어갑니다 한편 그가 당도한 한 수상한 공간 이상하리만치 질서정연한 이곳은 모든 차원들이 만나는 교차 공간이었죠 그는 다른 차원을 사는 자신의 모습들을 마주하고 곧 모든 기억들이 9살 소년 니모의 상상극장 속에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이 기억들을 즉 선택의 가능성들을 머릿속 극장에서 하나하나 상영해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스와의 차원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엘리스가 죽는 차원에서는 그와의 약속만큼은 지켜주는 니모 그녀가 죽지 않는 차원에서도 니모는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죠 진과의 차원 역시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무너지고 부서져 끝을 맞이하는 각 차원들 꼬마 니모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그저 담담히 지켜볼 뿐입니다 다시 노인이 된 니모의 병실 이 모든 것을 전해들은 기자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노인 노바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 세계 역시 그러한 꼬마의 상상이 만든 차원이기에 곧 분해되고 맙니다 9살 꼬마 니모는 아빠도 엄마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영화 미스터 노바디는 죽지 않는 인류 중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인간 니모 노바디를 주인공으로 한 SF 영화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높은 완성도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러 차원들이 동시에 겹치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영화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떤 선택들이 니모를 어떤 사건으로 몰아갔고 또 어떤 선택을 했어야 옳았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영화를 보다 보면 차원을 명료하게 구분해가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분들께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노바디 추천드리며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